운찬아 기운찬 왜? 어 거기 리모컨 좀 어떻게 할까? 아니 바로 옆에 있잖아 안다 좀 줘봐 하 여보 나 커피 좀 타다줘 여보 설거지하느라 바쁜 거 안 보여? 직접 타다 마시셔 아 한 주 내내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왔더니 커피 한 잔을 못 얻어 마시네 이 양반이 진짜? 나는 뭐 놀았어? 야 운찬아 니 아빠 커피 좀 타줘라 야 기운찬 왜 나 바빠 엄마 빨리 줘 미래씨한테 김치 잘 먹었다고 꼭 인사하고 야 기운운 뭐야 쟤 하루 내 가? 심부름 시켰어 아 나는? 운찬아 아 진짜 야 운찬아 깡패와 아줌마의 공통점이 뭔 줄 아냐? 안 궁금한데 칼을 잘 쓴다 맞지? 금 주식이 좀 올라야 하는데 아 나 나갔다 올게 어디 가? 밥 금방 하는데 됐어 신경 쓰지 마 야 이마키 운찬 너 엄마한테? 아 아빠라는 사람이 주말에 와서 사람 귀찮게만 하고 어떻게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만 있지? 저럴 거면 왜 오는 거야? 한심해 진짜 답답해서 나오긴 했는데 뭐하지 어떻게 할까? 애들이랑 축구나 한 게임 뛰고 독서실이나 가야겠다 요? 어? 하루 니 오늘 바쁘다며 너네 집에 반찬통 가지러 가려고 했던 거임 아 그래? 잘 됐네 한 게임 뛸 거지? 어 세팅 싹 하고 나왔는데 한 게임 뛰어야지 야 패스 패스 어? 아니 뭐하냐고 병나 어? 야 빨리 뛰어가서 막으라고 하! 병들 진짜 그걸 못 막냐? 아니 내가 주려고 했는데 니 혼자 할 거면 꺼져 미안해 운찬아 야 오늘따라 왜 그러냐 하! 왜? 야 기운찬 실수할 수도 있지 너무한 거 아니야? 왜 욕을 해? 야 뭐야 왜 그래? 어떻게 할까? 후 욕해서 미안하다 나 먼저 갈게 하! 내가 왜 그랬지? 참았어야 했는데 이래서야 짜증내는 아빠랑 다를 게 전혀 없잖아 내가 아빠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는데 하! 기운찬! 기운찬? 어떻게 할까? 아들! 어떻게 딱 마주쳤네 안 내려갔어? 내려갔다 올라온 거지 연차 썼어 같이 들어가자 그건 뭔데? 화면을 두 번 클릭해서 아빠가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을 확인해보세요 이거 너 엄마 줄 선물 결혼기념일이잖아 알고 있었네 그럼 당연하지 오랜만에 넷이서 외식할까? 아빠 때문에 매번 집에서 밥 먹느라 엄마도 너희도 힘들었지? 별로 아빠 화내서 미안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도 엄마한테는 그러면 안 된다 알지? 응 나중에 같이 좋구나 한 게임 할까? 그래 그래 알았어 샅 부끄럽 그래 나 건 나